정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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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세에 전세상에서 꾸덕만 모시러 오거든 난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초대해라 50세에 전세상에서 이 새끼들로 오거든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청량을 간다 초대해라 50세에 전세상에서 꾸덕만 모시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위에 앞서 간다 초대해라 아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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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에게도 노간다 알아듣었어? 그렇게 하면 절대 갈 일이 없어 할 말이 얼마나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지 원수 50세에 전세상에서 꾸덕만 모시러 오거든 90세에 전세상에서 꾸덕만 모시러 오거든 자졸이 또 못 간다고 초대해라 90세에 전세상에서 꾸덕만 모시러 오거든 고대해라 우던 이대로 보네 나는 이미 경락세계에서 웃어 보시고 있잖아 전해가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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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